다음 시간에 계속... 슬기야, 괜찮은 컨디션? 일단 이야기하고.. 어떻게 딱 지나가는데 저는 한 번씩 다 알고 싶고 자신감이 있기는 없어요 이건 뭐 다 한번씩은 이야기하고 싶고 아네 본 사람들이랑 슬기는요? 슬기? 슬기! 너를 봤어? 재밌어 봐 아 봤어? 아까 물기러 갔는데 어? 너 물기러 갔어? 어 너 언제? 나를 찾아보지 않고 있구나 아니야 너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계속 보고 있어야지 왜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아? 나는 계속 오빠 뽑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? 오빠는 안 돼? 아니 그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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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관계도 좀 많이 하고 기다려줄게요 여자들끼리 어제냐 여자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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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성 넘는 거 안 좋아하세요? 아 저요? 아 저요? 아 저 괜찮아요 성 넘어갈게요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벌써 다 했어? 응 이거 하나 하실 동안 제가 이거 다 했잖아요 슬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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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씨